암반자 블루 얘도 어두워져 있네 색깔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네 저의상에 암반자 블루이다 왜 이렇게 입이 누래? 이 좀 닦아야겠다 어우 물리뻘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수입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8개 업체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한 수입이고요 그만큼 참 동물들도 많고 또 이 동물을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조금 애매하지만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도 엄청 고가의 그런 수입이 되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들어왔는지 지금 시간이 대충 한 새벽 1시 정도 됐기 때문에 빠릿빠릿하게 좀 빨리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친구가 바로 저는 이 친구네요 납태일개코 싱크투스네요 싱크투스 싱크투스고요 오 이 정도면 거의 뭐 사이즈가 굉장히 빠방한 그런 친구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컷이고 이게 암컷이죠 어우 이거 너무 이쁘다 이 친구를 비롯해서 지금 들어온 친구들은 모두 전부 그냥 싹다 싸그리다 유럽에서 번식된 CB개체입니다 WC와 CB의 차이는 여러분들 이제 얼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WC보다는 CB를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불그스름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납태일개코 그 중에서도 이제 미드라인이라는 친구입니다 미드라인 수컷 암컷 구분이 돼가지고 세 쌍 수입이 됐습니다 아 여기 요거 요거 또 있네요 요거 싱크투스 싱크투스도 두 쌍 수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OD 드래곤이 우와 색깔봐 장난 아니네 어 잠시만요 와 뻑갔다 뻑갔어 잠시만요 이거는 까가지고 보여드려야 돼 이거는 이거는 와 미쳤습니다 우와 색상 봐 이야 대박 진짜 대박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와 와 잠깐만 나 물거지 잠깐만 물거 같아 와 진짜 멋있네요 이거 와 암빌로비 암빌로비 레드바 성채입니다 수컷 성채 와 진짜 멋있네요 이야 개간지 개간지 와 너무 멋있게 생긴 암빌로비 수컷 성채 크아 제가 저희 매장에서 약간 좀 DP 를 하고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 가지고 성채 사이즈를 주문을 좀 몇 마리 했어요 암빌로비 맞네요 암빌로비 레드 수컷 성채입니다 와 진짜 멋있게 생겼는데 조금 사나운 것 같아요 개간지입니다 진짜 개간지 노지베 트루블루 이것도 한번 까서 보여드릴게요 화내네요 화내 와 진짜 너무 멋있다 빨강의 끝과 파랑의 끝을 수입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어디 드래곤입니다 비어디 드래곤은 이번에 90마리가 수입이 됐고요 이 친구들은 블러드레드 하이포트랜슬이라는 모포의 친구들입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몽탱이로 뭉쳐있네 이쪽에는 하이포트랜슬 친구들이 열 몇 마리야 이거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으로도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부산권에 사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가까운 매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코카리스라고 써진 바로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목걸이 도마뱀입니다 이스턴 컬러드 리자드고요 얘네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은 수컷 같은 경우 굉장히 예뻐집니다 엄청나게 예뻐집니다 마찬가지로 송별이 수컷 4마리 암컷 4마리 해가지고 4쌍 수입이 됐고요 저희 매장에서 한 쌍 분양이 가능하고 나머지 3쌍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분양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바투스입니다 바바투스 사이테스가 돼가지고 굉장히 귀하신 몸이 돼버린 바바투스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섯 쌍을 수입을 했습니다 다섯 쌍 수컷들 자 요렇게 다섯 쌍 그리고 이 친구들은 레오파드 개코고요 보시면은 뭐 요런 하이포부터 하이엘로우 정글 패턴을 가진 친구와 스노우 그 다음에 요쪽에 뭐 이런 알비노 친구들까지 어 이게 되게 특이하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30마리 이 친구들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하게 저희가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하게 분양을 할 거니까 레오파드 개코 처음 키우실 분들은 저희 매장에 연락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전국 최저가 보장합니다 크레스티드 개코 어휴 잠깐만 이거 어떻게 꺼내야 돼 이거 자 일단은 베일드 카멜레온 한 마리 베일드 카멜레온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왔는데요 수량으로 따지면 80마리 40쌍 들어왔습니다 암컷 40쌍 80마리 모어닝 개코입니다 모어닝 개코 역시 많이 들어왔고요 60마리 들어왔습니다 모어닝 개코 그 다음에 이제 다트 프록이 보이네요 다트 프록 이번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했던 친구들 중 하나가 바로 다트 프록인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요 친구는 이제 다트가 아니죠 밀크 밀크 프록이고요 다트 보시면은 요게 이제 틴크토리우스 아주레우스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다트 프록 모르시는 분들도 요 친구는 한 번씩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다트 프록 이제 뭐 원시인들이 독화살개구리라 그래갖고 화살에다가 묻혀가지고 막 사냥하고 쪽바라먹으면 거의 사망하고 막 여러분들 무서워하실 수도 있는데 10위 인공 번식된 다트 프록 같은 경우는 독이 없습니다 야생에서 이제 독충을 먹어야 그 독을 쓰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절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겄습니다 아주레우스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트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주레우스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범블비 범블비도 들어왔습니다 어 이 친구도 이쁘죠 그 다음에 이제 아우라투스 어 너무 이쁘죠 아우라투스 어 이거 그냥 그린이 아닌 것 같은데 색감이 되게 특이하네요 오우 되게 특이한 색깔을 가진 원래 이제 아우라투스가 아 이쁘네 진짜 아우라가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는 것 같아요 아우라투스 그 다음에 이번 다트 중에서 가장 고가이자 가장 레어한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고요 마찬가지로 틴크토리우스 속에 있는 친구라서 다트 중에 제일 대형으로 자랍니다 여러분들 다트가 약간 단점 중에 하나가 좀 소형이기 때문에 뭐 먹이급여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걱정할 거 없이 바로 틴크토리우스 이런 아주레우스나 요런 이름 모르겠네요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이런 틴크토리우스 속 친구들을 입양을 하시면은 딱 좋으실 겁니다 아 많다 많아 잠깐만 들어줄래요? 뺄게요 내가 뺄게 내가 뺄게 밀키 밀키도 사이즈가 괜찮게 들어왔네 사이즈 좋네 밀크 어 이거 이쁘잖아 금직하고 이걸 찍어야 줘야지 이쁘잖아 금직하고 사이즈가 귀뚜라미 소 정도는 그냥 그냥 가차 없이 먹을만한 툰실한 아주 그냥 빵 좋은 사이즈로 20마리 들어왔어요 20마리 사이즈 좋죠? 밀키 같은 경우가 은근히 성장 속도가 별로 빠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큰 거 데려가시는 게 그냥 많고 땡이야 땡이야 툰실하다 그치? 귀뚜라미 소자도 먹겠다 얘네들 제가 어둡게 나온다 파란색인데 응 저 어떻게 이런 색깔을 가졌지 진짜 개구리가 내가 여기서 문제 하나 낼까? 응 왜 이런 색깔을 가졌게? 이거 그거 자기 보호하려고 그렇지 자기 독 있다고 아 독 있다고야? 원래 야생에서 약간 독 있는 애들이 화려하게 생겼어 물가에 사는 애 아니야? 그러니까 물가에 사는데 이렇게 좀 화려해 왜? 어 독을 가졌다고 난 파란색이라서 물이랑 같은 색이라 몸 숨기려고 카멜라였는데 그럼 얘는 얘? 얘도 물가에 사는데 얘는 나무 뿌리 쪽에 사나 보지? 근데 얘는 사실 물가에 살진 않아 물 습한 지역에 사는데 자 여기는 이제 비어디 드래곤 샌드파이어라고 잘 찍어주세요 얘네가 50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너무 과밀로 보낸 거 아니야? 봐봐 이거 너무 과밀 아니야? 괜찮아 얌전해 이렇게 찍어줘봐 너무 과밀이야 개구리들이 계속 나오네 몇 마리 했는지 자기가 알 거 아니야 나 기억하지 많아 이번에 좀 많긴 많아 어머 내가 먼저 보여줘버렸어 뭔데? 자기가 보이기 전에 비어디? 얘 아까부터 보였어 워낙 커가지고 크레스티드 개코 암컷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총 몇 마리죠? 난 이렇게 내가 주문해놓고 이렇게 까먹지 많으니까요 그렇지 일단은 크레가 암컷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20마리 비어디 암성채입니다 무겁네 비어디 암성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 이쁘다 뭔 말을 한 거야? 근데 안 돼 얘 떨어질 것 같아 안 떨어져 비어디 암성채 또 있어? 비어디 암성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문한 게 하이 모프가 있고 노멀 모프가 있어요 노멀 모프는 이제 도매로 많이 나갈 거고 하이 모프는 이제 저희가 아마 분양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권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다 섞어 왔지? 이게 임신한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뚱뚱해? 자 그리고 크레스티드 개코 30마리 인데요 와 퀄리티 되게 좋다 퀄리티 뿐만 아니라 사이즈가 되게 좋은데요 위에만큼 밑에 짜고 뭐야 이게 가격은 갔거든? 네 근데 이제 작은 애들이 모자랐나봐 주문량이 초과되니까 이거 좀 큰 거 이렇게 껴서 보낸 거 같아요 뭐 개이득이죠 뭐 풀핀도 엄청 많고요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번에 비어디들 바닥에다 일단 놔야겠다 비어디들 어우 무거워 아주 좋다 다 어느 집에서 봐 우리 비어디 자 이제 개구리 또 나오네 이쪽 애들은 다 베일드일 거거든요 베일드 80마리거든 이번에 열어봐야지 43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펜서 카멜레온 앙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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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쌍이고 요 앙키파 같은 경우는 파우나스토어라는 파충류 샵에 가시면은 분양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색깔이 어두운 거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고요 얘네가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빵이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둡게 나오죠? 응 어둡게 나와요 꺼내서 각도를 쫙 타보세요 응 빨카만이 있어봐요 색깔 예쁘게 나오게 펜카멜레온 자라면서 색깔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다 알 거야 사람들 난 몰랐는데 몰랐어? 응 지금 알았잖아 응 근데 또 한 일주일 뒤에 또 모를 거잖아 그럼 블루바네요 암빌로비 블루바 여기는 오히려 암컷이 더 색깔이 걔도 크면서 블루색 나와 그렇지 여기는 레드바네 암빌로비 레드바 요게 수컷 밑에가 암컷입니다 요거는 암반자 블루 얘도 어두워져 있네 색깔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네 세상에 암반자 그레인이다 왜 이렇게 입이 누래 입안이 이 좀 닦아야겠다 어우 물리 뻔했다 내가 카멜레온보단 빠르지 내가 빈대떡들 이거 인절미 이제 암빌로비 레드바 암성채 두 마리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선예약으로 선주문하신 분들한테 이제 분양을 해드릴 그 친구들이고요 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수고를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암반자 블루 오 얘 이쁘네 얘는 사이즈가 작은데도 벌써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죠 근데 환하게 나온다 이런 애들은 진짜 장래가 기대되는 친구들입니다 요 밑에는 암컷 응 다 됐나요? 밑에 그래도 뭐가 있을지 다 저거죠 이제 베일드 그래도 봐봐야지 맞꽃지 뭐 다 베일드 EU12 베일드 카멜레옹 그러네 이렇게 누워있냐 굉장히 이쁘죠? 카멜레온은 이제 WC와 CB로 나누시면 되는데 CB 카멜레온 중에서 가장 좀 접근하기 쉬운 좀 키우기도 쉽고 사육 정보도 많고 가격대도 좀 저렴한 게 이 베일드입니다 그래서 좀 대중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아 땀난다 이게 뭐야? 담가본데?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저희 더브리더스 파충류 아주 빵빵하게 수입이 잘 들어왔습니다 폐쇄한 거 한 마리도 없고요 여러분들 주말에 매장 놀러 오셔가지고 마스크 하시고 오셔가지고 오늘 들어온 아이들 구경도 하시고 입양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박대전입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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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